음악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메가더, 알제나워, 트루먼, 위인이죠 요즘 위인전 안 읽지만 옛날 같으면 위인전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러니까 뭐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 5월 7일에 알제나워가 독일에서 한국 문서를 받았어요 그중에 하나는 누가 있었냐면 메가더가 있었어요 메가더하고 알제나워는 어떤 사이냐? 같은 5성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을 좀 흘러서 본다면 한 20년 전으로 내려가면 메가더 장군이 4성 장군일 때 소령이에요, 알제나워가 보이지도 않는 거죠 메가더 장군은 완전 엘리트 코스를 걸은 거예요 집안도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 역시 삼성 장군인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명문이죠 알제나워? 그렇게 집안 이야기가 없어요 메가더는 어마어마하게 알제나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을 잘했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욕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메가더 만나고 난 다음에 메가더를 칭찬한 사람이 없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알제나워하고 메가더는 뭐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메가더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누구냐? 알제나워예요 알제나워 제일 잘하는 사람도 누구냐? 메가더인 거죠 그러니까 1945년에 같이 오성 장군을 달 때 쉽게 말해서 원수죠 메가더는 아마 제가 나랑 똑같은 계급장을 달어?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생각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알제나워 마찬가지죠 내가 옛날에 부관이었지만 메가더? 다 따라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메가더가 알제나워이가 항목문서를 받고 파카 50을 두 개로 딱 부위를 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저거 이번에 누른다 내가 9월 2일 날 일본에 가서 항목문서 받을 때 나는 쟤를 누른다 그런 생각 반드시 가졌을 거예요 기회는 곧 찾아오죠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목 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9월 2일 날 항목문서 조인식을 자기가 맡게 됐으니까 기회는 온 거죠 그 퍼포먼스를 누를만한 그리고 메가더는 준비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9월 2일입니다 도쿄 만이에요 미국 배가 도쿄에 딱 정박했어요 전압미조리 그 위에서 항목문서를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는 그 미국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항목하러 온 게 자기 나라에서 항목한 게 아니라 미국의 영토에 들어와서 항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조인식의 주제를 메가더가 했단 말이에요 테이블 딱 함상에다가 마련을 하고 항목문서를 두 개를 딱 올려놓고 항목문서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본 대표가 두 명이 오죠 두 명이 와갖고 서명을 딱 해요 한 사람은 정부의 대표 한 사람은 군부의 대표 두 사람이 서명을 합니다 일본 축 서명이 끝나고 메가더 원수 차례가 왔어요 메가더 원수는 6개의 만년필로 서명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6개? 보통 서명을 할 때는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서명하는 거예요 두 개는 이해가 되죠 두 개도 왜냐하면 잘 안 나올 경우에 예비로 그렇게 두 자루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데 6개를 준비했다는 거는 어떤 퍼포먼스를 예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5개는 하의 주머니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1개는 가장 때가 물어 익었을 때쯤 하나를 딱 꺼내는데 빨간색 빨간색 만년필 자기 아내한테 빌린 빨간색 만년필 그것도 20년 전에 유행했던 빨간색 만년필 완전히 의도된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주목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빨간색 만년필은 20년 전 거예요 20년 전 거 20년 전 거 당대 것도 아니고 이거 계획적인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왜냐면 그때 그 만년필을 뺐다 파카 51 꺼내 맞아요 시기상으로 근데 파카 51을 누가 써먹었어요 아이제나가 썼잖아요 주목 못 봤지 그러니까 빨간색을 딱 꺼내가지고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후레시가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맥아더 연출 맥아더 주연 그런 영화를 자기 찍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자기 만족했겠죠 엄청나게 후레시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6개로 사인을 합니다 쫙 사인을 해요 글자 조금씩 조금씩 써가면서 그리고 또 뒤에 2명을 세워요 뒤에 2명이 누구냐 한 사람은 필리핀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포로가 된 웨인 나이트 장군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군 퍼시발 장군이에요 두 사람 딱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 뭣도 모르고 그냥 오라고 하니까 왔겠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맥아더한테 사인을 딱 해갖고 하나씩 줍니다 또 사인해갖고 또 하나 또 딱 주고 퍼포먼스죠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장면을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이저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저너 내가 다 그럴 줄 알아요 아이저너 그게 누구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에요 트루먼은 이 사람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 루즈벨터 대통령이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대통령 승계받은 거예요 입지가 좀 불안하죠 뭐 불안하다 어찌 됐든 간에 정통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그런 컨퍼런스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저냐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그런 사람도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맥아더가 펜을 6개 갖고 사인하는 장면 이거는 대통령 등이라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있었을 경우에 그 법안을 갖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펜을 안아줘요 오바마 케어 때 오바마도 했어요 맥아더가 그걸 한 거예요 절코 트루먼이 기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 맥아더를 해임하잖아요 트루먼이 트루먼이 해임을 하고서 트루먼 자체도 거길 나가지를 않아요 대통령 선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얼마나 싫었으면 맥아더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어부지리 상황에서 아이젠하우가 대통령 딱 나가서 바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우는 굉장히 어떤 화려하진 않은데 이 사람 뇌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지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난절이 돌맞는다고 이 맥아더는 행정에 화려한 행보를 했지만 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만년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만년필이라는 걸 매체로 그러니까 만년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만년필 역시 무슨 매력이 가장 크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밤새도록 연구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너무나 재밌는 거죠 만년필이라는 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